테슬라는 제가 알고 있는 사업계획에 따르면 10년 내로 3조에서 5조 달러의 가치를 가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일로는 장기적으로는 30조 달러의 가치가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당신이 보유한 회사나 투자, 자산의 주식을 팔 계획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만약 주식이 너무 커지면 약간은 정리할 수 있겠지만 팔 의도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입니다. 오늘 테슬라는 320.72를 기록했고요. 오늘 하루 3.07%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바론 캐피탈에서 31주년 기념 바론 투자자 컨퍼런스를 하는 날이고 CNBC에서는 매년 롬바론과 이때에 맞춰서 인터뷰를 진행했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를 할지 이번 주 내내 기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롬바론의 인터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롬바론이 CNBC에 출연해서 테슬라가 지금 바닥에 있으며 여기서부터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갈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고 그때가 2024년 4월 25일 경으로 앞으로 주가가 큰 폭으로 오를 거라고 예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럼 실제로 테슬라의 주가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요. 2024년경 롬바론이 말했던 시점에서 테슬라는 최저점을 찍은 것을 알 수 있고 놀랍게도 그때부터 주가가 계속 상승한 것을 볼 수 있으며 이 당시 롬바론의 인터뷰를 듣고 비웃었던 사람과 롬바론의 인터뷰를 듣고 테슬라의 주식을 매수했던 사람은 현재 97%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비웃음의 대가는 참으로 큰 것만 같습니다. 자 지금 당장이라고 외치던 팩이 있던 롬바론의 발언 이후 정말 그렇게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번에 CNBC의 인터뷰에 나와서는 테슬라가 10년 안에 5조 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해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롬바론의 인터뷰를 같이 한번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트럼프의 당선과 일론 머스크에 대한 생각 또 앞으로의 경제 전망까지 모든 것을 다룬 인터이라 꽤 긴 인터뷰지만 구독자님들이 온전히 이야기를 다 들었으면 하는 마음에 준비해봤고요. 영문음성과 한글 자막의 인터뷰는 영상이 시작되기 전 회원님들에게 먼저 선공개되었고 회원에 가입하시게 된다면 원본 영상을 시청이 가능합니다. 그럼 라이센스 문제로 한국어로 더빙된 영상을 시청하려고 하며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 꼭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영상 볼게요.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테슬라와 스페이스X는 배런 펀드에서 가장 큰 두 가지 투자입니다. 꽤나 정신없는 상황이었는데요. 이 두 투자는 저희 자산의 약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약 10%, 스페이스X는 약 5%입니다. 저는 이 모든 상황을 보며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일론에게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그가 비정상적으로 큰 지출, 즉 필요 이상으로 많은 지출이 어디에서 발생하는지 이해하고 이를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는지 안다는 것입니다. 사실 꽤 간단합니다. 많은 비용 플러스 계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페이스X 계약 방식이 바뀔 수 있는데 이 경우 정부 대신 그들이 리스크를 감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용 플러스 계약은 운영에 있어서 비용 플러스 계약은 계약자에게 별로 좋은 방식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론, 아무 말도 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좀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그대로 계세요. 가까이 있는 게 좋네요. 다시 말씀해 주세요. 비용 플러스 계약이란 정부와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계약하고 정부가 가격을 제시한 후 많은 계약자들을 찾아 일을 맡기는 방식입니다. 하청업체들은 더 오래 걸리고 비용이 더 많이 들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 계약자는 12%를 가져가기 때문입니다. 주 계약자로서 비용이 더 많이 들기를 바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정부가 사람들을 국제우주정거장으로 보내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하면 약 10년 전에 두 개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보잉에는 43억 달러, 스페이스X에는 21억 달러를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스페이스X는 이후 40번을 왕복했습니다. 보잉은 한 번 성공했고 사람들을 돌아오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출해야 했습니다. 그 계약은 지금까지 180억 달러가 들었고 결국 980억 달러 아니면 880억 달러가 될 겁니다. 원래는 110억 달러였어야 했습니다. 따라서 프로젝트가 오래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들수록 이득을 보는 겁니다. 스페이스X의 경우 금요일 오후 4시 30분에 문제가 발생하면 해결될 때까지 사람들이 집에 가지 않습니다. 다른 곳은 오후 4시 30분이면 집에 갑니다. 왜냐하면 그건 그들의 돈이 아니라 정부의 돈이니까요. 그래서 당신의 요점은 그가 비즈니스에서 보여주는 효율성을 워싱턴에서도 보여줄 거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비용 플러스 계약을 없애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화성에 가고 100만 명을 거기에 보내려면 정기적으로 발사하고 정기적으로 현장을 운영해야 합니다. 매일 말이죠. 그리고 매번 발사할 때마다 허가를 받아야 한다면 비행기가 이륙할 때마다 허가를 받지 않는 것처럼 발사도 그렇지 않아야 합니다. 매번 허가를 받는 건 발목을 잡는 일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규제도 바뀌어야 합니다. 현재 시행 중인 규제들보다 더 합리적인 규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비용 플러스 계약 같은 것들도 없어져야 합니다. 오랫동안 민주당원이셨고 이에 대해 꽤 공개적으로 말씀해 오셨습니다. 하지만 일론 머스크를 오랫동안 지지해 오셨는데요. 이번 선거 결과와 우리가 마주할 정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에 그는 저와 비슷한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제가 민주당원이라고 느끼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오랫동안 저와 비슷한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 민주당은 어떤 세력에 의해 장악당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흥미로운 일 중 하나는 2년 전에 백악관에서 열릴 전기차 정상을 안입니다. 그 당시 전기차 분야의 주요 인물들이 백악관에 초대되어 바이든 대통령과 만났습니다. 머스크는 처음에는 초대받았으나 나중에 초대가 취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전환의 선구자로 칭송받은 사람은 메리바라였습니다. 전 메리바라를 도와합니다. 하지만 그 분기 동안 메리바라가 만든 전기차는 29대였습니다. 우리는 30만 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메리바라가 초대받았고 휘발유 차량에서 전기차로의 전환을 주도한 리더로 칭송받았습니다. 이는 전미자동차 노조가 나는 일론 머스크가 백악관에 있는 걸 원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이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이건 잘 안되는 겁니다. UAW는 테슬라 공장을 노조화하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테슬라 직원들이 테슬라 주식 덕분에 부자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페이스X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현재 상황에서 잘 지내고 있다면 그들을 노조화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580만 명이 일자리에 지원했습니다. 이들은 많은 지원자를 받고 있습니다. 580만 명이 3만 개의 일자리에 지원한 것입니다. 테슬라는 아마 15만 명 정도 직원이 있고 스페이스X는 아마 1만 5천 명 정도인데 580만 명 중 뽑은 최고 인재입니다. 최고의 인재들이 최고의 성과를 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노도화하겠습니까? 언제 자신이 더 이상 민주당원이 아니라고 느끼셨습니까? 몇 년 전부터 그런 생각을 하셨나요? 그들의 정책 중 많은 부분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반기업적이고 반성장적 정책 때문인가요? 한이스라엘 정책 때문입니다. 그들이 어디에서 그런 생각을 얻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포용 정책과 관련해서도요. 제 생각에 정말 재능 있고 열심히 일한 사람은 그 혜택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이게 민주당원들입니다. 누군가 잘 지내지 못하고 있다면 좋아요, 오히려 당신을 돕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정말 열심히 일해서 성취를 이룬 사람에게서 무언가를 빼앗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좋습니다. 투자자로서 테슬라와 스페이스X가 가장 큰 보유 종목이시죠. 일론이 새로 들어설 트럼프 행정부에서 꽤 큰 역할을 맡게 되는데요. 투자자로서 그가 더 많은 시한을 빼앗길 것을 우려하시나요? 아니면 그가 그곳에 있음으로써 회사들이 이득을 볼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건 자문 역할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그가 많은 자문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가 이런 역할에 배치를 사람들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선택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의 말씀드렸던 건데요. 원래는 이번 배런 투자 컨퍼런스에서 SNL 오프닝 같은 것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이 이야기를 하자 30분 동안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게 어때요? 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좋아요. 훌륭하네요.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가 참석할 수 없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말하라고에 있어서 조정할 수 없고 떠날 수도 없고 참석할 수도 없으며 이동도 어렵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는 매우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테슬라와 스페이스X 직원들이 저에게 말하길 그는 어떤 회의도 놓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내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시한이 충분하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맞아요. 정말 대단합니다. 그는 비행기에서 생활하며 전 세계를 돌아다닙니다. 그의 방식으로 일을 하는 사람과 경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그가 말하길 나는 이제 더 이상 젊은 사람이 아니하라고 하더군요. 뭐라고요? 그가 나는 이제 더 이상 젊은 사람이 아니하라고 했어요. 그는 53세로 전 세계를 날아다닙니다. 이는 그의 몸에 부담이 될 겁니다. 하지만 정말로 예리한 사람이죠. 그는 모든 주제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보광 윌리엄 같은 역사적인 인물까지도요. 그는 정말 해덕하며 아마도 사진 기억력을 가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의 주식이 크게 상승하는 것을 봤습니다. 테슬라 주식은 선거 후 첫 주 동안 약 30% 상승했습니다. 일론은 최근 주가의 변동을 보면서 사람들이 하루 종일 집의 가격만 말하는 것 같다고 말하고 워런 버핏의 생각에 동의했습니다. 주식 가격은 3년 전과 비슷하게 보입니다. 사실 3년 전이 지금보다 더 높았습니다. 제가 테슬라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은 제가 2010년에 그를 만났고 투자 결정을 내리기까지 4년이 걸렸습니다. 그가 저에게 왜 그렇게 오래 걸렸나요? 라고 묻더군요. 그리고 우리는 2014년에서 2016년 사이에 테슬라에 4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테슬라에만 4억 달러를 투자했죠.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지금까지 약 60억 달러의 수익을 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 우리의 주식의 4분의 1을 매도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왜 25%를 매도했는지 의문을 가졌습니다. 당신은 포트폴리오에서 너무 큰 비중을 차지해서라 말했죠. 맞습니다. 너무 컸어요. 20배 상승했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원했던 건 사람들이 제가 죽어서 주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제 친구 중 한 명인 릴 다노프가 피델리티에 있는데요. 제가 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의 펀드에서 가장 좋은 성과를 낸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입니다. 라고요. 정말 그런가요? 그가 말하길, 그런 이야기는 들어본 적 없지만 알아보겠습니다. 라고 했죠. 다음 날 전화를 했습니다. 제 주주 중 3%가 사망했는데 이들은 평균 18년 동안 주식을 보유했고 가장 성과가 좋은 고객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관점, 즉 장기적으로 보유하라는 관점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잘하고 있는 한 말이죠. 그리고 상황이 나빠지거나 포트폴리오에서 비중이 너무 커지면 우리는 줄입니다. 테슬라는 몇 년 동안 그렇게 분류를 할 수 있었습니다. 몇 년 동안 힘든 시기가 있었죠. 지난 몇 년 동안 중간중간 힘든 시기를 겪으셨죠. 2014년에서 2016년 동안 우리가 4억 달러를 투자했을 때 주식은 마치 요요처럼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3년 동안도 마찬가지로 테슬라 주식은 요요처럼 움직였죠. 그 이유는 그들이 그들의 사업에 재투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현재의 수익성을 희생하여 미래에 훨씬 더 큰 사업이 되기 위해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할 때마다 우리가 뛰어난 성과를 낸 이유는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 자산의 97%가 지수보다 더 좋은 성과를 냈기 때문입니다. 현재 운용 자산은 450억 달러입니다. 그리고 1992년 이 파트너십이 시작된 이래로 투자자들에게 지급한 수익이 490억 달러에 달합니다. 1992년에는 1억 달러를 운용했었고 1982년에는 1천만 달러였습니다. 이제는 450억 달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490억 달러의 수익을 창출했습니다. 그래서 30년 동안 우리가 받은 금액보다 40억 달러 더 투자자들에게 돌려드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450억 달러를 운용하며 향후 10년 동안 자산을 3배로 늘리길 희망합니다. 당신은 여전히 일론 머스크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강해 보입니다. 지금 이 주식이 포트폴리오에서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매도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제 생각에는 현재 테슬라는 약 1조 달러의 가치가 있으며 비트코인과 비교하면 테슬라 두 대를 가질지 비트코인 한 개를 가질지를 선택해야 한다면 테슬라를 택하겠습니다. 테슬라는 제가 알고 있는 사업 계획에 따르면 10년 내로 3조에서 5조 달러의 가치를 가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일론은 장기적으로는 30조 달러의 가치가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현재 가치는 1조 달러죠. 그 말을 믿으십니까? 글쎄요. 골드만삭스의 사람들이 저를 위해 어떤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캘리포니아에 있는 골드만삭스의 한 임원이 있습니다. 그는 차기 골드만삭스 CEO로 준비되고 있는 인물인데 그는 다른 두세 명의 골드만삭스 직원들과 함께 이번 여름에 제이스트 엠튼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들이 말하길 그의 이름은 넨디스인데 당시 골드만삭스는 시장에서 1500억 달러에서 1800억 갈러로 기업 가치를 높이려고 고군분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테슬라 공장에 와서 로봇을 보세요. 그게 뭔지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사회 사람들과 함께 그곳에 갔는데 놀라웠습니다. 로봇들이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하지 않았다면 전기차도 없었을 것이고 자율주행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와 함께하지 않았다면 재사용 가능한 로켓도 없었을 것이고 스타링크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이 옵티머스 로봇이 그의 가장 큰 사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모두가 로봇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큰 의문을 가진 것은 이 로봇들이 점점 더 지능적이고 초지능적으로 변해가는 것을 보면서 그럼 이 로봇들이 번식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당신이 보유한 회사나 투자, 자산의 주식을 팔 계획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만약 주식이 너무 커지면 약간은 정리할 수 있겠지만 팔 의도가 없습니다. 비트코인을 언둑하셨는데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당신이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조에게 축하 인사를 하고 싶어 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씀하실 거면 저쪽을 보면서 이야기하세요. 제가 비트코인에 대해 가진 생각은 당신이 비트코인에 대해 아신 일이 제가 제 사업에서 하는 일과 같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비트코인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다른 누군가가 알려준 정보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분석하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비트코인에 대해 연구하신 점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 되든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저한테는 맞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 당신이 비트코인에 대해 아신 일은 우리가 스페이스X나 테슬라에서 하는 일과 같습니다. 우리는 누구보다 그것에 대해 더 잘 알고 있으며 다른 누군가가 말해주는 정보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리지 않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 기반의 결정을 내립니다. 론, 경제와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관점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선거 이후 시장이 크게 상승했는데 이번 행정부는 훨씬 더 친기업적이며 규제를 완화해 경제가 활기를 띠도록 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의견인가요? 그리고 이 기대감이 얼마나 시장에 반영되었다고 보십니까? 저는 10년 전에 당신의 프로그램에 출연했었고 사람들이 제 사무실에 그 당시 영상을 돌려보내두곤 했습니다. 그때 다오존스는 14,000이었고 저는 이렇게 말했죠. 당신이 저에게 같은 질문을 했을 때 저는 10년 후 시장이 만사천이 아니라 삼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모두가 부정적이었지만 보시다시피 2년 전에 다운은 실제로 삼만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주식시장은 경제를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기업들이 과거보다 자본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약간 더 나은 성과를 냅니다. 큰 그림에서 보면 저는 전쟁을 예측하지 않습니다. 비트코인을 예측하지도 않고 통화 가격이나 대통령이 누가 될지도 예측하지 않습니다. 제가 예측하는 유일한 것은 인플레이션입니다. 인플레이션은 4년짜리 현상이 아닙니다. 제 평생 동안 계속된 현상입니다. 저는 81살입니다. 제 평생 동안 계속된 현상이고 물건의 가격이 약 15년마다 2배로 오릅니다. 이는 연간 5%의 인플레이션이죠. 그래서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당신의 투자에 생길 수 있는 위험을 상쇄하는 방법입니다. 성장기업에 투자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기업이 성장하고 당신의 자산도 더 큰 가치를 가지게 됩니다. 그곳 당신이 항상 강조해온 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질문은 이것입니다. 지금까지 주식의 성장이 이미 많이 반영된 것 아닌가요? 아니면 이번 일이 새로운 성장을 촉발시켜 앞으로 거대한 성장의 시기가 올 것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인플레이션이 연간 5%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오늘날 10년 또는 15년 후의 모든 것이 지금의 2배의 가격이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주식도 10년마다 가격이 2배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다우존스가 4만 3천이라고 보면 10년에서 12년 후에는 8만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넬슨 펠츠가 이번 주 초 CNBC에서 나무는 하늘까지 자라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번 새로운 행정부가 사업 관점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 낙관적이긴 하지만 나무가 하늘까지 자라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성장이 컸던 만큼 일부 조정이나 후퇴 가능성도 있을까요? 항상 그런 가능성은 있습니다. 저는 시장을 예측하지 않습니다. 시도조차 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와서 시장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라고 물으면 저는 모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우리는 애널리스트들을 인터뷰하지만 주식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지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똑똑한 사람을 원하고 우리 방식으로 훈련될 수 있는 사람을 원합니다. 사물을 관찰하고 머릿속에서 분석하고 다시 조립해보세요. 그것이 말이 되는지 보십시오. 사업이 마음에 들고 전망이 좋다고 생각되면 투자를 결정합니다. 어제 우리가 거래를 진행하던 사람 중 한 명이 우리 유통 담당자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투자자가 말하길 우리는 서면 계약이 없었어요. 구두로만 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제이 프리츠커는 제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악수를 하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을 신뢰할 수 없다면 그 사람과는 사업을 할 수 없다.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 상관없다. 론, 당신이 가진 일관성과 장기적인 관점 주식을 사고 보유하며 견제하는 방식이 항상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번 바론 연례 컨퍼런스의 주제가 유산을 세우다인데 이는 당신이 쌓아온 유산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당신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당신을 지켜볼 것이며 정말 감사합니다. 주산을 세우다에 대해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포드는 영속적인 기업으로 불립니다. 하지만 포드는 혁신하지 않았습니다. 전기차도 없었고 커넥티드카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자신들이 만든 것을 판매했을 뿐입니다. 주산을 세운다는 오늘 우리가 짓고 있는 것이 미래의 오늘과 같거나 더 나은 수익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유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과거에 무엇을 지었는지가 아닙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을 다 봤는데 인터뷰를 진행하는 사회자는 롬바론과의 대화를 들으면서 아직도 테슬라와 머스크에 대한 신뢰가 강해 보인다라는 지적을 하고 있고 이 말은 주식에서 종목과 사랑에 빠지지 말라는 교훈이 있는데 너무 신뢰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를 매도할 계획이 있냐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롬바론은 테슬라와 비트코인을 비교하면서 자신은 테슬라를 선택하겠다라고 말하고 있고 이 말은 테슬라 주식을 팔지 않겠다라는 말과 같은데요. 이 롬바론의 나이가 81세라는 것을 생각하면 이제 모든 자산을 팔고 노후를 편안하게 보내도 될 것만 같지만 아직도 그의 눈에는 테슬라를 팔기 아까워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롬바론이 테슬라를 팔기 아까워하는 이유로는 바로 테슬라가 10년 안에 3조 달러에서 5조 달러가 될 주식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현재 테슬라의 시총을 보면 현재 1조 달러 정도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앞으로 계속해서 큰 상승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하는 롬바론의 의견을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롬바론의 말처럼 테슬라가 시총 3조 달러에 도달하게 된다면 테슬라의 주식은 약 937.5 달러가 되는 것이고요. 또 테슬라가 정말 시총 5조 달러에 도달하게 된다면 테슬라의 주식은 1,562.5 달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롬바론은 앞으로 10년간 팔 계획이 없다고 힘주어 말하고 있으며 테슬라의 가치가 1,500 달러까지 갈 거라고 알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테슬라를 매도하는 일은 정말 쉽지 않아 보입니다. 만약 지금 매도했다가 나중에 일론 머스크의 폼에 안겨서 통곡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장기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해 보이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런 롬바론의 예상 안에는 로봇 택시가 포함되어 있을 뿐 로봇에 대한 전망은 포함이 되어 있지가 않은데 만약 여기에 로봇의 가치를 포함하게 된다면 롬바론은 일론 머스크의 말을 빌려 앞으로 테슬라의 시총이 30조 달러에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테슬라의 시총이 30조 달러가 된다면 테슬라는 한 주당 9,375 달러가 되기 때문에 약 한 주에 만 달러 정도 되는 가치를 기록할 수 있지만 어디까지나 예상일 뿐입니다. 테슬라에서는 옵티머스를 만들고 앞으로 판매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 제품은 단순하게 시키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닌 집안일을 돕는다든지 또는 아이를 돌본다든지 사람이 하던 많은 일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집에서는 청소나 빨래 또는 음식을 만드는 일까지 하게 된다면 핸드폰처럼 개인마다 한 대씩 사야 하는 필수품이 될 수 있고 일론 머스크는 이런 일이 앞으로 생길 것이다 라는 예상을 해 테슬라의 시총이 엄청나게 커질 수 있음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사람들은 정말 그런 일이 가능하겠나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데요. 일론이 없었더라면 전기차도 없었을 것이고 또 차가 스스로 운전하는 자열주행도 보기 힘들었을 것이며 재사용이 가능한 로켓을 보는 일도 없었을 거고 인류가 스타링크를 사용하는 일도 불가능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일론 머스크가 앞으로 로봇을 만들어서 테슬라의 가장 큰 사업이 될 것이라고 계획하고 있다면 정말 한 번쯤은 귀담아 들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모두가 로봇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는 그의 말대로 모두가 테슬라 로봇을 사용하는 시대가 온다면 정말 얼마나 테슬라의 주가가 성장하게 될지 그 예측하기가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로봇까지 기대하고 있는 롬바론은 너무 올랐을 때 약간은 정리할 수 있긴 하지만 팔 의도는 없다고 말하고 있고 미래를 볼 줄 안다면 롬바론의 의견에 동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롬바론은 성장기업에 투자하라고 조언하면서 그래야만 자산도 더 큰 가치를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교훈을 주고 있고요. 매년 5%씩 오르는 인플레이션을 이길 수 있는 투자를 하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런 성장기업을 고르는 방법은 과거에 무엇을 했는지를 보지 말고 앞으로 미래에 더 나은 수익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보고 그 회사를 선정하라고 조언하고 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의 빌게이츠가 만드는 윈도우가 앞으로 미래에 더 나은 수익을 제공할지 아니면 애플의 아이폰이 앞으로 미래에 더 나은 수익을 제공할지 생각한 후 투자해야 될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미래에 더 나은 수익을 제공할 기업은 테슬라가 유일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 역시 그런 성장기업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장기 투자를 하라고 매일 방송하고 있습니다. 오늘 롬 발언의 이야기가 성장기업을 선택하는데 좋은 해답을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여기까지가 오늘의 테슬라 뉴스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한 주 동안 정말 수고하셨고요. 즐거운 주말 되세요. 감사합니다.